안녕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어요 짝짝짝짝짝 생일을 맞이하여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과 일상이랑 재밌는 걸 공유해보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을 공개해보겠습니다 꽃무늬 티셔츠에 여기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이건 맹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빈티지 목걸이에요 데일리룩 소개 끝! 아 그걸 얘기해야 돼 제 첫 유튜브를 1월 16일 날 올라가게 할 건데 생일을 맞이하여 커버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거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야? 제 영상 많이 찾아 봐주세요 아 이거 해야돼 좋아요랑 좋아요 잠시만요 이거 엔진데? 이거 엔진데? 이거 엔진데? 제가 엔진데? 제가 엔진데? 읽어보기 고맙게 나 나 나 I'll play guitar and eat and cook it basically Just wonder when will my life begin and I'll keep wandering and wandering and wandering and wander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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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